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유한기씨에 이어서 지금 김문기씨까지 곳곳에서 지금 관련된 실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지금 변호사들이 나섰습니다 변호사 512명이 죽음의 형진 끝내라 대장동 특검을 서명하고 나섰습니다 대장동 특검을 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는데 변호사들이 직접 나선 것은 이제 더 이상의 대장동 관련해서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빨리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밑에 있는 실무자들의 희생이 따를 것이다 이런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법관 전직 대한변협회장 등을 포함한 변호사 512명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대장동 개발사건의 특검을 촉구하는 변호사 서명운동을 추진했고 이날 오전 11시까지 전국 변호사 512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명에는 이용우 전 대법관 권성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서 문효남 전 부산고검장 한부환 전 법무부 차관 한명관 전 대검 형사부장 등 검찰 고위직 인사들도 동참했습니다 하창우 김현 이찬희 전 대한변협회장도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한변은 검찰과 공수처는 건국일의 최악의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서 직무유기 수준의 방치 상태로 일관하고 있다 그 와중에 관련 핵심 인물들의 희생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난 10월에 사망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또 전날에 희생된 김문기 개발 1처장을 거론했습니다 한변은 하루빨리 특검을 실시해서 이 정권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런 비극의 행진을 끝내야 한다 특검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은 특검법 입법이 관철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유한기 그리고 김문기뿐만 아니라 유동규도 지나면 압수수색을 할 때 그때도 본인이 그런 쇼를 벌였습니다 그 당시에 정진상 이재명의 척건과 또 다른 척건이 연결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연결하는 과정에 그런 쇼를 벌였지만 그러나 검찰이 들여닥치면서 압수수색하면서 실패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휴대전화도 던졌고 그걸 주워갔던 사람들도 전화했던 사람들의 척건이었다고 이렇게 원희룡 전 지사가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도했거나 또는 그런 걸 이루어진 거거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다는 이런 점에서 빨리 이걸 특검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지금 김문기 씨처럼 4개의 수사기관이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수사하고 감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그 압박감은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명백하게 범죄 혐의가 뚜렷해 보이는데 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특검을 하지 않고 있는가 이게 나라가 맞나? 우리 국민들이 계속 이어지는 뉴스가 매일 일어나니까 이게 만성이 돼가지고 특검을 하라는 것도 매일 하는 소리고 특검을 안 해도 되는가 보다 또 내일 되면 또 다른 사람이 희생되겠네 이렇게 뉴스에 이런 나쁜 뉴스에 젖어있다 보니까 우리의 감각이 마비가 된 것 아닌가 그래서 제대로 이 상황이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이게 분노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죄를 지었던 사람들은 응분히 책임을 지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다시는 여기에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특검 수사가 무엇보다도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특검을 받겠다고 얘기하고 오늘도 본인이 정말 미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미치겠다 빨리 특검을 해달라 그래야 내가 투명하게 되면 내가 바라는 바다 내가 모든 의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특검을 받으면 그게 나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설 말장난 혈어가지고 새치혈어가지고 상황을 싹 교묘하게 바꾸고 뒤집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반대하고 뒤집고 또 법사위에도 나타나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정도 못하고 있다 법사위에 이미 특검법이 발의가 돼가지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장난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고 여기에 분노를 해야 되는데 왜 이재명 앞에 가면 막히고 이재명 앞에 가면 수사가 못해지고 밑에 사람들만 이렇게 3번 4번 3중 4중의 수사 압박을 당해야 되는가 그래서 희생을 당해야 되는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이렇게 권력 핵심층에 올라갈수록 이렇게 막혀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된 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몇 번째인지 그러니까 이 한변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이 지금 서명에 나서고 있는데 이 특검을 보면 대한민국의 변호사가 수천 명 되는데 왜 512명밖에 없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512명밖에 없나 침묵하는 자는 양심이 어떤가 침묵하는 자 침묵하는 자 동조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도 빨리 서명해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명해라 이재명도 변호사니까 서명해야지 이런 글도 있습니다 일반인도 서명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세요 이런 글도 있습니다 일반인도 서명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세요 대장동 수사 끝낼 명분 하나 만들었네 일부러 만든 건 아니겠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사 끝낼 명분 그런 이야기도 있고 국민의힘은 내부 싸움 당장 그만두고 당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인 대장동 특겸에 올인해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적권 교처도 물 건너가고 대장동 사건을 조롱하고 있는 인간들도 처벌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 정도는 면역이 돼서 눈도 깜짝 안 할 것 같아 이런 글도 있습니다 나라가 이제 되돌아 돌아가나 특겸 반대 법조인 안 나타나나 특겸 반대 법조인 안 나타나나 그럴 만한 몇몇 인물이 짐작 간다 하는 그런 글도 있습니다 말은 특겸하자고 하는데 180석이 말을 안 듣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비리의 운명을 달리한 두 사람 가족은 가슴에 한이 맺혀 울버지는데 그 몸통은 지금 숨어서 웃고 있음을 알아라 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빨리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특겸을 실시하고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바로 그때가 지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은 대장동 관련해서 실택된 사람은 한때 나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그거 직접 강련보다도 그게 연원이 돼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 뭐 은밀히 말하면 내가 책임이 없다고 정말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이런 식입니다 정말 뻔뻔한 사람이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고 자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희생이 됐으면 먼저 찾아가가지고 그 빈소에 찾아가가지고 본인이 무릎 꿇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자기하고 전혀 관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발언하는 걸 보니까 정말 기가 찹니다 빨리 특검이 답입니다 성찬경TV였습니다